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도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제안을 접수합니다. 지난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도민제안 접수는 오는 10월 1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게시판을 통해 이뤄집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련된 위법, 개선사항에 대해 접수 가능하고 익명으로 제출하거나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관련한 경우 제외됩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제28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